아레오랑 고등학교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레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초등학생인데 고등학교를 탈출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 아니 저는 초등학생인데 왜 제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빠 안 그러신가요? 아 너는 초등학생인데 고등학교에 왜 온거야? 아니 그럼 아빠는 성인이신데 왜 여기 고등학교로 오신거에요? 널 구출하러 왔지? 아 그렇구나 자 빨리 가자 나를 따라와라 네 어 여기 옆에 고등학생들이나 선생님들한테 부딪히면 죽어 네 여기 봐 학교를 아래하고 지금 선생님이 여기 보시면 보면은 지금 베이컨 친구를 혼내려고 하고 있어 안돼 어 여기 악마가 있어 어 나보다 인문으로 가야될 것 같지 않니? 네 혹시? 어? 야 뭐하냐 빨리 자리에 앉으래 어 왜왜왜왜왜왜 자리에 안 앉으면 혼나라봐 어 앉았어요 아레야 어디가 몰라요 앉았는데 아빠가 가야대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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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레야 나는 아빠도 와봐요 야 너만 가면 어떡해 아빠가 와야죠 어 왔네 어 우리 여기서 돌면 안되데 좋았다 그러는데 빨리 도망가자 네 아레 일로와 어? 대왕연필이다 대왕연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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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레야 어디있어 아빠 어딨어요 빨리 가자 험 저를 구필 해 주신다면서 죽으시면 그렇지! 실수할 수도 있는거야 어! 아리야! 왜요? 대왕꽃이랑 지수 누구들이 이렇게 아빠처럼 뛰면 안된다 알겠지? 그걸 알려주려고 아빠가 일부러 그런거 알고 있지? 아빠는 센스쟁이 블라블라블라 제 생각에는 좋은 것만 알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알았어요 우리 화장실이 터졌나봐 안돼 빨리와 아리야 왜 날 자꾸 죽는거지? 아빠 왜 자꾸 죽으시는거에요 여기 제작자가 센스티브하게 만든거 같아 그럴게요 이번엔 화장실이다 아빠 배지 획득했어요 왜? 난 안주지 배지 획득 빨리와 아리야 넷 아무래도 니가 좋아하는 변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가자 어 옆에 변기 물 안내렸다 가자 대왕지다 대왕지 밟아 지 불쌍해요 아리가 좋아하는 썩은 샌드위치 왜 제일 썩은 샌드위치 그리고 대왕떵 아리야 여기 화수도에서 나오는 초록색 슬라임에 맞으면 안된대 슬라임 맞으면 안된대 슬라임 맞으면 안돼 점프를 해야돼 아빠처럼 이렇게 하시면 알겠지 이러면 죽으니까 하면 안되는거야 알겠지 아빠가 와가지고 보여주세요 호짜짜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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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롤롤롤롤 홀롤롤롤롤 하수구잖아요 여기 여기는 아리가 좋아하는 하수구 제가 왜 하수구를 좋아해요 니가 방금 그때마다 여기 하수구 썩은 냄새가 나는게 비슷해 상당히 비슷해 이런 된장과짜 고추장 쌈장 빨리 와 아리야 네 왔어요 어디로 가는거지 도대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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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도 밀었잖아요 내가 얘기했지 제작자가 좀 센스티브하게 만들어서 요걸 어떻게 입고 이쁘다 근데 슬라임인가 제 생각에는 샴푸인거 같아요 빨리 와 네 얍 어? 교장실인다 교장실인다? 교장실인다 교장실인데 교장이 악마인가 봐 어? 제 생각에는 그냥 아주 센스있게 옷을 입으신거 같은데 그래픽을 잘 만들었는데 야 일리 화풍구로 들어가라 그랬어 네 니가 먼저 가 난 길을 못 찾겠어 아빠 머리가 자꾸 껴,가지고 머리위에서 비기기 소리가 나 ma 아래요 앞에서 가면 상부 pers 240 search 여기 찾았어요 wrapping에요 여롱 아빠 안 나가자 어우 나갔다 오오오 어 여기는 카페테리아인가 봐 와 그런데 어 여기서 누가 먹고 있는 거지? 얘네부터 눈이겼대 뭐가요? 돌고래 아니니? 돌고래요? 어 공중에 떡 있는 피자랑 신기한 주장 그런데 밑에 이렇게 이렇게 보면 기름이 있는데 기름이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네요 피지가 흐를 거지 피자에서 아우 난 저런 꼴을 볼 수 없어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다는 게 에에이 그런 신경 쓰지 말고 점프 뱀이나 잘하라고 하하하하하 아 이런 점프 뱀이나 잘하라고 얍 조심쓰 좋아 기역 오케이 으악 우왁 우왁 아려가 정말 싫어하는 하얀색 밀크다 어 저는 딸기요랑 하얀색 밀크는 좋아하는데 멍치실에 초코유만 좋아하면서 아 아니 제가 싫어한다고 말했잖아요 아빠 어! 뱃지! 나는 뱃지 안 주냐고 헤헤헤! 아빠는 뱃지 안 준대요 야 저 공을 조심하라는데 공이요? 아 얘가 공을 던진다 아래야 공공공 시간차 공 할랄랄라 공공 다리를 건널 때 공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어! 나를 조심해야 돼 조심해 아르! 어 너무 어려워요 내가 먼저 쑤쑤 오케이 이러면 센스있게 가져야지 아빠처럼 센스있게? 센스있게! 아! 센스있게 죽어야 하는군요 센스있게 공에 맞았어 센스 센스 센스있게 공에 아니야 너는 살아서 가도록 넷! 아 진짜 헐랄랄랄라 저처럼 센스있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해줘야 돼 제작자 너무 센스티브하게 만들었어 한번 빨리 와요! 나는 여기서 인사초를 출테니 센스 없게 센스티브하게 만들었어 너무 가자 가요 왜 이렇게 까불다가 더 죽지요 아니에요 o! 스피드인데 아래야? 유차차차차 이야 우차차차차차 울랄라라 빌릴리 빌릴리 빨롤롤루 빌릴리 울랄라 훠 이거 사다리를 그냥 건넙래 하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 발뒤거 아니야? 발뒤자 어디 대왕선생님 대왕 선생님 눈이 빨개 빨개 무서워 눈 빨간 대왕 선생님을 피해야돼 보자 아래야 무속한 미로래 무속한 어! 공중구향이다 나도 공중구향 시켜줘 어 됐다 아빠 길이 다 보이는 거 같지 않아요? 이리로 가면 되니? 아래야! 이쪽이 진짜야 아빠 오른쪽 여기 어허 피 안에 벌리면 보이는데요? 아사라미야 콜롬비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어!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18번인지만 여긴 진짜 지우개 아빠 때문에 죽었잖아요 너 때문이야 나 뒤쪽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 아 진짜 똑바로 안할래 아! 아! 아 여기 제작자 너무 센스티브하게 만들었어 아니 왜 자꾸 센스티브 센스티브 이러는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나 닿지도 않았는데 죽었어요 엄청 까칠하게 만들었어요 나 닿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작자가 엄청 까칠하게 만들었어요 아! 아! 나 닿지도 않았는데 죽었어요 나는 왔다! 아싸! 아 이런 넌 이제 아빠 앞에서 점프 배불로 놀아지 말아라 하하하하 룰룰룰룰룰룰룰 아려보래요 난리났대요 아사라미야 콜롬비야 아니 안 닿았는데 죽잖아요 이런게 어딨어요 정확하게 가운데에 떨어지면 돼 정확하게 가운데에 떨어지면 돼 정확하게 가운데에 떨어지면 돼 아빠보다 먼저 가야지 아사라미야 콜롬비야 형 얼굴이 없어 제작자가 제작자가 같이 않니? 아리아 이쪽이야 네 이로쓰 엄청 간단쓰 어! 배지 이득 나는 배지 안주는거야 에헤헤 아빠가 자꾸 놀리는거 배지를 안주죠 과학실험실인가봐 오른쪽에는 초록색 슬라임 이쪽에는 빨간색 슬라임 이쪽에는 보니정원 어? 보라색같은 그런 슬라임 에 알랄랄랄랄라 우와 얍! 오 발디자스 아빠 이거 다 막혀있는데 찍어보세요 가운데 오 오 왼쪽 오 오 오 가운데 하하하 이거는 친구가 밟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사라미야 콜롬비야 어 여기서는 엄청나게 힘든 수학문제를 통과해야 된다는데 3 5 샵 9 9 4 6 답은? 몰라요 발디자다 발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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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개 뛰어서 얍! 뛰고 뛰고 아 아빠 그거 알아요? 몰라요 이 연필은 그레니 할머니꺼래요 아 진짜? 네 그레니 할머니랑 발디랑 뭐야 왜이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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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성범에 갑자기 커진다 왜요? 아빠 풍성범에 맞았어 아빠 죽었다 이 친구는 아직 도망가는 중이네 풍성범에 갑자기 커진다 나는 배지가 아니고 배신자들 배신자라뇨 뭐야 이거 어? 마침내 우리는 자유를 찾았대 빨리 가지 빨리 가자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어? 아빠 왜 이러지 오늘 아빠 너무 너덜너덜해지는데 완전 쉬운 구간에서 죽으셨으니까 제 앞에서 점프를 못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제작자가 너무 센스티브하게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센스티브죠 아 진짜 도대체 뭘 주려고 나는 배지 하나도 안 주고 말이야 아래만 주고 으헤헤 아 아 진짜 아니 제일 쉬운데 거꾸로 가는거니? 아래 어디있니? 나 여기있는데요 아 진짜 아빠 여기서 인사춤을 추고 있으면 되나요? 여유를 부린다 이거지 빨리 오세요 자 여긴 내가 먼저 가겠어요 이래요 기업 얍 오케이 스피드스 스피드 오 나무도 있네 차에다가 안테나를 달았어요 어 어 저기 끝에 가 왔다 내가 먼저 가고싶은데 파이팅 자 탈출에 성공했는데 뭐 아무것도 안주는거야? 어 아무것도 안주긴 뭘 안줘 그리고 어디있어 이렇게 주잖아요 이거 뭐야 오 하트야 오 이쁘다 오 하트 오 이뻐요 여러분 오늘은 바이디와 그레니의 자화연필은 있는데 정작 바이디와 그레니는 없는 고등학교를 탈출해 보았는데요 와 오늘 너무너무 재미있었구요 아빠랑 같이 탈출해서 더 재미있었던거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제작자가 굉장히 예민하게 이 점프를 만들어서 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깰 때 아 좀 어렵긴 한데 이거 깨고 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은 하트가 너무 힘들어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빠랑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구요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아빠랑의 구독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정버튼을 꼭 눌러주세요